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갑재 씨는 1945년생이고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내면서 참 필력을 날렸던 그런 기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조갑재 씨는 4.15 부정선거가 발생한 이후에 조갑재 정규제 이준석 하태경이 가장 여러분들 그 4인방이 선거부정 규명을 방해하고 선거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심혜를 기울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인물 가운데 가장 연장자에 속합니다. 정규제 씨는 편넨 마이크를 잠시 물러난 이후에 요즘에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가끔 댓글 정도를 남기지만 내놓고 선거부정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갑재 씨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떨어들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본인의 조갑재 tv를 통해서 공병호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갑재 씨가 1945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조갑재 씨는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밟지 않았을 겁니다. 필력으로 날린 사람이고 저는 20대의 경제학으로의 정통코스를 거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비교적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때가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깊게 갔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갑재 씨의 기본 논리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그들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촉구한다. 이렇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가 그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부정선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보수 분열을 촉발하는 자들이 공병호를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의 한 평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 보면서 노년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 가운데 사람의 한 평생은 관의 뚜껑을 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이제 참 가슴 깊이 새기고 노후를 보낼 때도 정말 실수나 실책이 없이 반듯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으로 폐를 안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치열하게 깨끗 살아가는 거죠. 조갑제 시의 논리 가운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 논리는 말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조갑제와 전규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딱 치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 제야 전문가가 뭘 시도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뭐를 발견했습니까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데 어떤 규칙을 사용했는지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긴장도에서 가장 크게 귀한 인물이 바로 제야 전문가에 의한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 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다 여러분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져 가지고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낱낱이 파헤쳐가 정리한 책이 도덕놈들 사군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규칙을 사용한 것은 보고 싶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뭐 깨우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조갑재 씨의 입을 뭡니까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조선선관위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만 이런 조작한 것이 아니고 2016년 총선 이후에 2017년 대통령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8번의 부정선거를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숫자로 다 이름들 다 까발리겠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교훈이 몇 표를 더 얻었는지 선관위가 보너스를 몇 표를 더 집어넣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양1동 가양2동 가양3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에서 모두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3만7453표 가운데 모두 다 뭡니까 표를 도독질해 쑤셔넣은 것이 다 밝혀졌고 한 표를 못 넣었죠. 그것은 전사는 딱 여러분들 좌우가 일치해야 되니까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넣고 3만7452표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확보된 3만7453표 가운데 한 표를 제외한 것을 전부 다 진교훈이한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숫자로 딱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 여러분들 대선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3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까지가 동일한 선거 방법을 가지고 득표 조작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가 없고 공병호가 여러분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망이 낫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데 내가 젊은 날 필력을 쓰면 여러분들 천지가 다 멈죠 경동천지하던 그런 내 필력인데 너희가 감히 내 않게 되더러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조갑재를 젊은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내나 조갑재 씨 조갑재 옹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노망이 낫거나 아니면 이걸 먹었거나 아니면 뭡니까 내가 왕민의 누군데 내가 조 암흑이 아냐 이런 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입을 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완전히 뭡니까 젊은 날의 명성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웬만하면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뭡니까 지저분하게 늙어가는 늙은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과학적 발견을 뭡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감히 내 촉이 내 감각이 내 직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조갑재 씨도 딸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45년생 정도니까 본인이 몇 년 더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보수 분열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입니까 사쿠라 보수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보수 분열을 하니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게 사쿠라지 그게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왕년에 뭡니까 조아무개인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15 총선이 밝혀지고 그 이후에 8번의 부정선거가 밝혀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는 밝혀진 마당에 선거 부정이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닐 수 있겠냐 나는 그 양반 유튜브 방송을 들어간 본 적은 없지만 그 소식을 하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당신이 당신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갑재의 유튜브에 댓글 당일 운동을 합시다 부정선거 주장 유튜브들을 사기꾼이다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망발을 서서지 않습니다 조갑재야말로 부정선거 없다고 악을 써대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에 아부할 때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부정선거 진실을 소름 돋도록 부정합니까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를 치려면 무슨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선거 부정 문제에 집요하게 여러분들 뭐 좀 매달려 가지고 채널이 거의 뭐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10분 1로 쪼그라들었으니까 보통 사람 여러분들 간담이면 이런 일 못합니다 채널이 여러분들 100명이 보던 것이 한 명이 10명이 보게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람이 포기할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가 이 채널을 그냥 패션을 못하니까 그냥 못 보게 하면 또 어떻냐 이 이야기죠 못 보게 하는 것을 원래 유튜브를 한 사람도 아니고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키웠는데 그걸 또 뭐 쪼그라들게 하겠다면 또 어떻겠냐 이 이야기죠 나이 좀 제대로 먹읍시다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여러분들 6개월 정도가 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한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냥 악하다기보다 사악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없었다 보수 분열하지 말라 너희들 사기꾼 이다 나라가 망하는 선거 부정을 입을 닫으면서 어떻게 보수 진영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있었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은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너희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조갑지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냥 역으로 해석하면 딱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